오늘은 춘천으로 오는 커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춘천 데이트 코스 맞지? 물론 고속버스나 ITX를 타고 온 커플도 있지만 오빠 차로 호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춘천하면 삼청동에서 출발해 의아모를 거쳐 카페 거리까지 가는 드라이브 코스인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카페 거리까지 왔으면 카페 가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들기 위해 카페 카르페로 고고! 이제 배가 좀 고프니까 춘천하면 떠오르는 게 막국수잖아 춘천의 1호 막국수집 실비 막국수집으로 배도 채웠으니 또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인 김유종 역에 위치한 레일바이크나 타러 가볼까나 마지막으로 숙소는 춘천 최초의 캐스트하우스 나비야에서 한옥의 먹과 닭갈비까지 숯불로 구워서 저녁도 준다는 바로 숙소 맛집! 어떻게 데이트 잘 하셨습니까? 이상 먹고 감자 였습니다 땡큐! 도와enth outta습니다 Aufmer Hier 도와주 믿The 으 음 으 스리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